아, 개 떨려. 어떻게 해~! 8년 동안 팬사 첫 가단 말이죠? 야, 에포도 지켜! 뭐가? 침박수! 얼마간? 근데 배터리 없을걸? 아씨... 없어. 아니 이거 대면 보다 더 떨린 거야. 대면 가본 적이 있냐고. 아니 대면 안 가봤어요. 찌겠어. 윤enhrage가 내 건데. 꼭 윤형이가 현타 올 거 같아. 아니 원래 팬사가 6시부터 시작하는데 윤희오빠 내껀데 꼭 윤희오빠가 현타올거같아 원래 펜사가 6시부터 시작하는데 밖에서 마라타 먹다가 갑자기 일종의 편견으로 4시 반으로 종종했습니다 나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제대로 못먹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여줄건데 친구가 따라할 수 있어요? 그죠? 오랜만이죠? 아 그래요? 아직 벌써 하고 있었어요? 네 그 전에 그 잘 지냈어요? 진짜 내 이름은 어린 거 아니에요? 내 이름은 어린 거 아니에요? 내 이름은 그대로네 저만 동생이잖아요?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어? 뭐? 괜찮아요 다시 한 번 해봤는데 다시 한 번 해봤는데 다시 한 번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오빠한테 바나나로 3행시 해볼게요 오케이 원시민이라면 뭐 오그라되는 거겠지? 아니요? 바로 지금 나 나한테 귀여운 포즈를 해주는 사람 아니요? 오빠가 해줘야 돼요 네 또 만나 고마워요 어? 인형 오빠 아니에요? 네 인형 오빠 아니에요?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럼 오빠랑 게임해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합시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눈치 게임 1 나도 왔을 때 얼른 빨리 보고 싶네요 아아 아아 볼 하트 볼 하트 볼 하트 어허 지금 해줘요? 지금 해줘요? 지금 해줘요? 네 이거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뭔데요? 파니티비예요 파니티비예요 파니티비? 네 감사합니다 오빠 그 킹덤에서 주영님이랑 혜연 선생님이랑 같이 무대 했었잖아요 그 무대 하고 나서 이발 괜찮았어요? 무대 씹어먹었잖아요 파니티비예요 아아 아 아 이빨까지 같이 씹어먹지 않았나? 그냥 어 씹어먹었는데요? 하하하 그리고 파니티비가 끝나놨는데 치아가 몇 개 없더라 하하하 하하하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한국 와서 어떻게 유학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오빠가 그때 한국말 잘하라고 그리고 대학교 잘하라고 했는데 저 지금 유학 3년제고 연세대 붙였어요 아 진짜? 네 제가 다 장가지 했어요 맞고 하셔야 돼요 하하하 손부채할 거예요 사이까지 맞게 사이까지 맞게 너무 축하해요 진작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킹덤 고생했어요 아니요? 카메라를 안 켰거든요 어? 기억해요? 아 기억하죠 요즘 오빠 콩데라는 글이 SNS에서 많이 봤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? 콩데라고요? 네 뭔지 알아요? 잘 몰라요 6년반의 건데 잘 몰라요 6년반의 건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 해주면 안 돼요? 네 네 네 네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 안녕하세요 오빠 오빠 제가 요즘 수업할 때마다 지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빠 혹시 모닝콜 해줄 수 있어요? 네 모닝콜이요? 네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진짠데 너랑 돌아라 페이파이 하하하 그리고 오빠 혹시 킹덤에서 유닛 무대 할 때 개미를 때렸다던데요 아 개미 쳤다고? 안녕 어? 안보여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있잖아 안보여요 얼굴 빛나서 안보여요 오빠에게 2021년은 무슨 해예요? 2021년? 어 네 그게 올해지? 그러면 올해는 다 웃을까? 그러면 오빠도 저한테 물어봐요 20년은 어떤 날이야? 김지원 사랑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못된 거 어디서 배웠어? 아니요 처음 팬사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하하하하 잘했어 킹덤 고생했어요 고마워 고마워 안녕 고마워 안녕 밥이 들었어?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짧다 네 이거 써주세요 스테이파디 채널 구독도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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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